흑소클 엄청 많아 아 이러고 어떻게 벗겨나가 아휴 건조해 무슨 피부가 종이야? 찢어질 것 같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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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조하나 아휴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먹지?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어떡해 아휴 아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콘형 뷰티 에디터 메이입니다 제가 미백라인 화장품을 쓰면서 정말 딱 한가지 아쉬웠던 점이 건조함이었는데요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닥터자르트 V7 토닝 라이트 크림을 쓰면서 그런 고민이 싹 없어졌어요 이 제품이 미백 라인인 만큼 미백 기능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여기에 촉촉함과 보습력까지 더해져서 제가 요즘 엄청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같은 고민 한번쯤 해보신 분들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메이가 추천한 제품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기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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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